단항성 난소중후군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생리불순을 들 수 있는데요 생리주기가 39일 이상 90일 미만의 주기로 반복되는 희발월경과 90일 이상 생리가 없는 무월경, 부정출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 남성호르몬 증가로 인해 입주이나 팔, 정강이 등의 털이 나거나 여드름이 증가하고 목소리가 낮아질 수 있으며 비만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